겨드랑이는 아주 예민하고 연약한 부위다. 데오도란트 사용, 면도나 땀 등으로 인해 겨드랑이가 다소 어두운 색깔을 띄게 된 것에 민감해하는 여성들도 많다. 이 글에서는 겨드랑이 부위가 거뭇해지는 이유와 겨드랑이 미백의 효과적인 자연요법들을 이야기해보겠다. 겨드랑이 부위가 어둡게 되는 이유 과도한 땀 과도한 땀으로 겨드랑이가 거뭇하게 변하기도 하지만 땀은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 서데오도란트 등 땀 분비를 완전히 막는 제품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자연적으로 땀의 분비량을 조절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해보자. 녹차나 아보카도 시차 등의 수렴성 음식을 먹기 세이지 차를 마시고 몸에 바르기 황토물로 겨드랑이를 자주 식기석송 속에 포자를 쓰기. 이 포자들은 땀을 흡수하며 악취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한다. 또한 자극과 발진 등도 예방하니 가장 땀이 많이 나는 부분에 밤낮으로 바르자. 하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에는 바르지 않아야 한다. 정서적으로 긴장했을 때에도 땀이 많이 난다. 각질 축적 피부는 끊임없이 재생되기 때문에 때로는 축적된 각질을 제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에서 2주에 한 번씩 베이킹소다로 각질을 제거하자. 자극을 피하려면 면도나 제모 전에 하는 것이 좋다. 각질 제거 후에는 물로 헹구고 보습크림을 잘 바른다. 알코올이나 강한 향이 들어간 제품 사용 이렇게 자극이 강한 제품들을 겨드랑이에 많이 쓰면 좋지 않다. 겨드랑이의 피부는 아주 얇고 면도나 제모로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면 피부가 더 예민해진다. 전 면도는 유기농 제품을 쓰자. 면도 면도가 겨드랑이 피부를 착색할 수도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왁싱이 가장 이상적이다. 왁싱 제모 후에는 크림이나 알로에베, 바아제 등을 발라서 자극을 가라앉힌다. 마시는 차 겨드랑이 부위가 지저분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습기가 차기 좋은 부위이니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또 티트리 성분이 함유된 데오도란트를 쓰면 박테리아와 곰팡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보습크림과 섞어 매일 겨드랑이에 바른다. 옷과의 마찰아, 죽과 끼이는 옷은 피부를 자극해서 겨드랑이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러한 자극을 유발하는 합성 섬유 재질의 옷을 피한다. 어깨나 끈 부분이 꽉 끼이는 옷도 마찬가지다. 겨드랑이 미백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과 천연 제품으로 겨드랑이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다. 레몬 레몬은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착색된 피부를 점차 밝게 만들어준다. 또 데오도란트의 역할까지 하니 매일 레몬을 활용해 보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겨드랑이에 문지른다. 레몬즙이 마! 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입자. 하지만 최근에 면도했다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느니 레몬을 사용하지 않는다. 감자즙 겨드랑이 미백에 효과가 좋은 감자즙에는 표백. 성분이 있어서 감자를 갈아서 화장솜에 묻힌 뒤 겨드랑이에 문지르면 된다. 과산화수 소수 마지막으로 매일 과산화수 소수를 겨드랑이에 바르면 겨드랑이 부위가 밝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